ㅠ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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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안줘! 빨리 안줘 빨리! 코로나 걸려 손발 닦아야 돼 빨리 저거 저기 물 켜져요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곳의 귀한 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 방송은 제 겁니다 ㅠ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나는 없 RICHARD 그래서 항상 다운팜을 얼마 전에 탈색을 쳐 taken 앞머리는 희망적인데? 앞머리는 내가 엄청 빨리 길었어 집중했거든 좋은 생각 많이 했지 너? 응 엄청 많이 했어 밤에 좋은 생각 많이 했지? 그게 혼나야 돼 아주 그냥 오케이 알았어 자 일단 이거 손 이거 나 집에 손 이거 미용실이여 집에 손 봐 자 여기 국룰이 있어 이거 들어봐 어 이거 들어서 목도리를 들어봐 이걸 잡아 어 이걸 잡아 어 이거를 잡아 어 이거를 잡아 그렇지 옳지 어 자 그대로 있다가 하나 둘 셋 웃어 하나 둘 셋 오킹님처럼 머리가 뜨거나 찬머리인 경우에는 파마나 염색이나 커트하기 전에 그래도 머리는 감고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감고 나서 그 뜨는 부분에 대한 베이스로 커트가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머리가 나옵니다 어 야 나 방금 왔어 나 겁이 많아서 놀래 야 여기서 이제 머리를 감을 거예요 어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뭐야 연하님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줬어 왜 다 써 가장 많이 쓰는 샴푸가 이거요? 나 이거 다 처음 봤네 아 네 처음 본다고? 머리를 안 감고 살아? 아니 내 샴푸는 따로 있어 그걸 가지고 와야지 그냥 쓰던 거 써 아우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자 그러면 우리 오킹님 머리가 보일 텐데 다 말해봐 너 뭐 싫어하는 거 있어? 머리 할 때 불편한 거 있어? 미용실 가서 민망하지 뭐 말할 때 어색하고 맞아 나한테 다 말해도 돼 뭐 다 말해 지금 나 왜 그렇게 만들었어 말해 뭐가 싫어 뭐가 불만하니 나 막 막 이상한 그림 그려져 있는 하얀 반팔티 입고 자기 막 운동한 거 막 막 팔뚝에 막 근육 막 막 삐질삐질하게 다 보이면서 막 머리 혼자 막 가르마 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마 대충 잘 비지도 않는 거 비어 가면서 와가지고 머리 잘라주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 나머지는 생각은 안 하는데 형님 머리가 맨날 이렇게 바가지 마냥 형국 옆에가 맨날 부한 거 마냥 맨날 불편했을 거예요 맞나요? 맞습니다 숨도 쉬지만 이제 쉬어 이번 기회에 탈색된 거 잘라버리고 새롭게 변신하자 알았지? 응 움직이면은 잘린다이 남자분들 투블럭 싫어하니까 내가 투블럭 티 안 나게 부한 것만 그대로 잡아볼 거야 숨 쉬어 숨 쉬어 귀 팔 거야 가난 있어 숨 쉬지 말고 저머무우 I've come to bargain 견뎌 귀 파서 당신을 깔끔한 남자로 만들어 줄 거야 좋았어 이제 숨 쉬어 아 견뎌 응 죽어라 이 악의 무리들이여 너네들 때문에 오킹님이 머리가 아주 많이 힘들었을 거야 움직이면 이제 진짜 위험해 우리 앞머리 할 때만큼은? 이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빠르게 하기 위함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볼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면 안 돼 너가 좋아하는 노래 뭐야? 빨리 해봐 내 트렁크를 입은 엉덩이 내 트렁크를 입은 엉덩이 니 팬티를 내게 보여줘 아 팬티를 왜 봐 팬티를 왜 부러줘 나도 안 부른데 그래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원하게 해준 세상이랑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 노 감미로운 흥분감이 아냐 흥분 흥분감? 야 이거 좋은데? 너무 좋은데 이거? 응 실패 굿 infern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